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명의학을 좀 공부했는데 진술 충무의 진토 하나만 있어서 그거하고 스님인 사주라고 하기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라고 표현을 이렇게 신에서 하는 거라고 스님은 뭐예요? 옛날부터 수행하잖아 그것도 뭐해? 기도드리고 기도드리죠 그 다음 또 뭐하세요? 혼자 있어요 절간 속에서 본인 혼자 살아요?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죠? 그래서 여자가 있어요? 전혀 없죠 그 얘기 하시는 거라고 질문의 요지가 그거였군요 질문의 요지 눈이 자꾸 카메라를 의식하잖아요 왜 의식하시는데? 그러면 무료 점사를 안 보셔야 돼 예 좀 부끄러워서 뭐가요? 그냥 뭐 본인에 대해서 까이는 게?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럴려면 돈 내고 보러 다녀야지 그런 것도 있지만 용기를 한번 발휘해 보려고 용기? 네 용기 가지셔야 될 것 같아 본인 하시는 일 있으세요? 조그만 일용직 같은 거 일용직? 그냥 일용직이라고 해 조그만한은 외부터 사소한 사소한도 아니야 일은 어떤 일이든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? 그렇죠 내가 그걸로 밥을 먹고 살고 있잖아 내 업이잖아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렇죠 중요한 거죠 자 본인은 뭐가 궁금해서 왔어? 나 그게 묻고 싶어 아 저요? 어 너는 있잖아 이미 본인에 대해서 여기에서 더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예 바꿀 수 없는 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예 아니에요? 맞습니다 고집도 만만치도 않아 예 이해했죠? 그 다음에 사색을 즐기기도 해 아 맞아요 예 생각이 너무 잡생각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제 꼬리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 아 예 그래요 이해하셨지? 예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생각의 탑을 너무 많이 쌓고 예 어 그 다음에 허황된 생각도 너무 많이 하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또라이 기질도 조금 있으시고 예 맞습니다 어? 그치? 근데 내 인생도 내 점을 어느 정도 봐 예 본인이 그죠? 근데 이런 점사를 봐도 바뀔 수 있고 개선이 되는 사람이 있고 예 내 고집이 너무 세다 보면 점사를 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 예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너야 제가 변할 여지가 없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? 이미 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? 아니요 타고났으니까 어디가 안 변한다는 거 그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이거야 내가 어떤 직업이 바뀌려고 하면 그렇잖아 그 직업에 대한 무언가에 내가 목표점을 찍으면 그걸로 향해 가야 되잖아 근데 본인은 그거를 엇박자 나게 하고 있어 그래요? 네네네 그리고 잤다 한 것에 생각이 너무 많아 네 제가 좀 강박신경증을 아주 오랫동안 알았어요 그게 너무 심해서 아마 생각이 너무 많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많이 완화된 상태가 그 다음에 어찌 보면은 이분은 어찌 보면은 이제 신이 없지는 않아 예 예를 들자면 신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보통 표현하기에 이게 완벽한 신사준은 아니야 본인이 그건 본인도 알 거야 이런 신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예 그렇죠 신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일단 유도리가 없어 예 윤통성이 없어 예 그거를 이제 다른 표현이라면 고지식하고 내 아집이 세다고 표현하지 예 그래서 그러면서도 또 끈기가 있냐 끈기는 없어요 어? 네 어? 끈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본인은 차라리 스님이에요 예 혼자 있어야 되고 예 이해하셨지 네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본인이 30살 때 30대 때 예 요게 약간 좀 위험했죠 응? 위험했었죠 네 마음의 병 예 이게 좀 많이 왔어요 예 그건 이제 환청 같은 것도 조금 들리셨고 환청까지는 아니고요 생각 속에 어떤 그러니까 생각 속이든 어쨌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좀 있어 놓고 나서 좀 그랬었다 그런데 너 신 아니야 예 그렇죠 어 너도 알 거야 근데 있잖아요 예 어? 지금 본인은 내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? 글쎄요 여기서 말하기가 좀 무수히 많죠 얘기해보세요 제가 철학을 많이 공부해서 네 어떤 뭐 공의라든지 뭐 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인간 마음에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음 있다는 걸 그런 느낌으로 갔죠 음 본인 나중에 산속에 들어가실 건가요? 아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럼 뭐 하실 건가요? 저는 직업을 요새 좀 바꾸려고 어떤 걸로요? 상담사 무슨 상담 명리 상담사 명리 상담사 예 전화로 이렇게 하는 거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대면으로 하든지 대면으로 하든지 자 들어보세요 예 일단 그거를 하기 전에요 예 본인은요 몸 안에 있는 탁한 기운을요 예 좀 빼셔야 돼요 아 그러지 않아도 좀 몸이 안 좋았어요 예 그 다음에 본인이 조상도 조금 왕래를 하시고요 이런 축생이라 그러잖아 예 예 이런 축생이 조금 많이 감겨 있는 분이야 예 그러니까 본인 산에 좀 가세요 아 요새는 못 가 원래 잘 다니셨죠 산을 좋아하긴 했는데 네 특별히 산을 찾지는 않았어요 네 어렸을 때는 목장이 있어서 응 거기에 왕래를 하고 산에서 좀 놀러가기도 했는데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몸 안에 예 지금 축생기가 너무 많이 앉으셨다고 그게 탁한 기운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예 이게 지금 제자가 하는 말 새겨들으세요 본인 이대로 있잖아요 예 명리상담사 자격증 따셔 가지고 예 남의 인생 전화로 해서 예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 뭔 얘기냐 예 축생이 있어 있고 지금 긴 것도 있고 네 발 달린 짐승도 있단 말이야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 지금 해버리면 걔네들이 신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내 코끝에 예 내 눈에 지금 뭐가 배 있는지 본인이 모르시죠 그쵸 어 그러니까 본인은 이 탁한 기운을 다 빼지 않으면 잘못하면 남의 인생 뒤집어 놓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도 좋지가 않아요 몸도 여기저기 아플 것이고 네 어 자꾸 들어 놓고 싶을 때도 있을 것이고 네 맞습니다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두침침 어두침침이라고 표현을 뭐 방 안에다 좀 가다 놓는 게 조금 있으시다고 네 문 밖에 잘 안 나가실 때가 있다고 없어요 아 늘 공부하러 다니긴 하죠 네 방 안에 갇혀 그게 공부라고 표현을 하세요 네 어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른 말로 빼낸다고 표현을 할게요 네 빼내는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네 영가랑 좀 빼내는 작업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스스로요 아니요 선생님 찾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빼놓은 다음에 맑은 기운이 조금 돈 다음에 약발이 조금 돋은 다음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해하셨지 네 네 네 네 그러면서 남의 인생을 조금 들여다보세요 신은 받지 않았지만 네 어쨌든 간에 본인도 남의 인생을 들여보려고 마음은 먹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기본 A는 지키셔야 되잖아 네 근데 내가 탁한 기운을 다 듬뿍 안고서 제자도 역시 똑같습니다 네 제자도 부정한 곳에 제자들도 잘못 기도를 해보면 거기서 주당이 물릴 수도 있는 거고 굿을 잘못해 가지고 주당이 물릴 수도 있는 거예요 제자도 네 그만큼 신의 길은 어렵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본인이 그 선생을 조금 찾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이해하셨죠? 이제 얘기하니까 본인이 이제 내 눈 마주치잖아 네 그 다음에 마흔 아홉이잖아요 네 40대가 편하지 않아라 했어 3, 40대가 네 20대도 그랬어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귀신병이라 그러지 이거에 좀 많이 시달렸던 사람이야 여기 용어는 그렇겠지만 그런 셈이죠 네 왜 내가 아까 표현하기를 뭐라 그랬어 약간 똘끼가 있어 이러잖아 네 이게 똘끼가 뭐야 이거잖아 네 내 정신이 아니고 네 자아가 두 개 세 개 돼버리니까 네 뭔 얘기인지 알죠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렇죠 어? 그래서 오래 치료 받지 않으셨어요? 많이 치료 한 몇십 년 됐죠 어 20년 넘었죠 그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일상생활 하고 막 하는 게 좀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그렇죠 불안하고 맨날 불안하고 그래서 사회생활도 내일같지 않고 사회생활도 뭐예요 내가 떨어졌을 거라고 그렇죠 사회생활이 힘들었죠 힘들었지 그러니까 자 올해는 무조건 내 몸을 조금 닦아주고 뭐 해주고 하실 선생을 조금 찾으세요 스스로 할 수는 없나요? 스스로 어떻게 해 스스로 할 수 있었으면 네가 지금 여기 이렇게 왔겠어? 어? 글쎄요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어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고 싶어서 어 잘못하면 더 감기는데 왜 요거 하나가 있어 예 그럼 자꾸 나머지를 다 끌어 땡겨 이렇게 예 이해했죠 예 제자들 신제자들도 내림꾸도 하면 똑같아요 어? 요 한 분이 있어 요 한 분이 요 분을 모시고 오고 요 분을 모시고 오는 격이나 똑같단 말이야 다른 것들을 당연하죠 근데 또 이 분이 이 분을 모시고 오고 이 분을 모시고 오고 이 분이 이 분을 모시고 오는 격이라 이해하셨죠 이런 신공부라고 예 근데 축생이나 어? 뭐 숲이 어디 산에서 숲이나 그것도 똑같다고 그래서 우리가 집터도 예 이런 말 있잖아 터를 다 이제 무당집을 했거나 절간이 있었던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소리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반대로 터를 눌러주는 눌러주는 자리를 들어가라고 표현도 하잖아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무당은 항상 풀고 살고 풀어 제끼는 삶을 살잖아 보내는 삶 예 내 보내는 삶을 하잖아 예 그러니까 비우는 걸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영이 맑을 수밖에 없잖아 예 그치? 그러니까 우리도 갈 때 공수를 받고 간다고 날짜를 보고 날짜를 보고 날짜를 보고 나하고만 합이 드는 날에 사내를 입소를 한단 말이야 예 그러듯이 만약에 산에 딱 출발하기 전에 오늘은 아무것도 받지 말고 인사만 하고 오거라 이거는 뭐야 어? 그 산에 무언가 잘못 들어올 수 있으니 예 내가 몸은 출발을 하고 있지만 신은 이미 거기 당도에서 거기를 싹 제자보다 먼저 가서 거기를 둘러보고 오신단 말이야 예 이해하셨지?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내 몸에 정화를 조금 해야 돼서 한마디로 요즘 그냥 흔히 하는 만신들이 하는 얘기 테마빙이라 그러잖아 빙이까지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축생이 너무 많이 감겨 있고 조상이 같이 감겨 있는데 또 남의 조상도 또 같이 와 계신다 그래서 마치 네가 도인처럼 행동하는 행동을 하고 있고 기수렴 같은 걸 막 하고 있대 비슷한 수행생활 비슷하게 살죠 어 지금 그러고 있대 그러니까 그거 왠간치 하고 그거를 빼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어? 이해하셨죠? 예 나는 내가 본인하고 이런 무당집은 아니에요 무당집도 아니고 스님도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렇게 하는 데가 있으시다 그러네 근데 거기를 가시... 본인 어디신 거기를 가라 그러는 것 같은데 제 안에서요? 네 제 안에서요? 네 그러니까 지금 섞여 있어요 어? 네 그래서 본인 몸 많이 아팠을 거야 네 맞아요 이 정신만 아픈 게 아니고 사지 육신이 갈기갈기 막 찢기는 것처럼 네 그랬습니다 어? 포크로 막 등짝 막 달리는 것처럼 별 힘이 없었고 어? 그 다음에 허리도 막 허리도 아프고 막 이 고관절 있죠? 여기도 잡아 돌리고 막 엄청 아팠을 쓸 거라고 일단 제 자신을 치유해야 된다는 네 계속해야 되겠군요 네 빼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지? 네 그게 오래 걸릴까요? 그거를 묻지 마세요 그건 뚜껑 열어봐야지 알아요 한 번 가지고는 안 되실 것 같고 세 번에서 한 다섯 번 행하셔야지 완벽하게 스님처럼 생기신 분이나 아니면 수행하신 분한테 간다며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네 야 전 제 자신이 어쩔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 못하십니다 아 그래요? 네 본인 도인 아니에요 착각하고 살지 말아요 아 맞아요 착각을 한 거 같아요 응? 예 응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? 어 나는 스님도 아니고 철학 철학을 보는 사람도 아니고 명리를 보는 사람도 아직 아니야 예 이해했죠? 예 어떤 나이센스도 없어 그냥 혼자 독하겠어요? 예 어 집에 독하겠냐고 예 그렇습니다 지랄 용천하지 말고 빨리 나가 나가서 이거 먼저 고치고 와서 얘기하세요 음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지? 그걸 찾아줄 사람 먼저 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?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